안녕하세요 LA스토리 엘라킴입니다. 오늘은 선상에서 하는 낚싯대를 구입을 했는데요. 필블링크 소울트 워더 오피쇼어 헤비 2피스 컨벤셔널 보트 피싱 로드입니다. 필블링크 클레이즈 철리젤 파워 헤비 라인은 50에서 80파운드 까지 롤러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기존 형태 릴과 좀 다르게 아주 헤비한 것 까지도 간단히 끌어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롤러를 설치를 해서 나온 낚시대가 되겠습니다. 일찍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여기도 두 번째 칸인데요. 여기 손잡이인데 아주 부드럽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양도 아주 그립감도 아주 좋고 릴 꽂는 것도 아주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좀 이렇게 꾸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됐죠. 가성비 50불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결은 너무 좋습니다. 연결은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결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